계절 테마인데 요게 이제 섹터 섹터를 보는 시간이죠 저는 항상 예매를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 시황 섹터 종목 이렇게 좁혀가는 식으로 보기 때문에 섹터 선정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업인거죠 섹터가 결국 그렇죠 산업이라고 보시면 업종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테마랑 업종이 좀 다르잖아요 테마 업종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또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물인터넷 관련주라고 해볼게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을 때는 이제 테마로 붓깁니다 근데 그 테마라는 것이 계속해서 커요 익숙해지죠 익숙해지고 그 테마 기업 중에서 대기업도 나오고 이런 종목군들이 나올 때 그게 이제 업종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테마는 약간 검증되지 않았지만 핫한거 그쵸 업종은 이제 이미 검증돼서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은거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술주들의 강세라든지 4차 산업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섹터에서 업종으로 변환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그 개설 테마는 완성차 업체입니다 완성차 업체인데 그 요즘에 악재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이제 자동차 반도체 부족 맞아요 반도체 부족이 심하죠 그게 이제 갑자기 해소될 부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직접 하겠다라고도 하고 실제로 이제 생산을 좀 중단시키거나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악재는 사실 아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주를 아래로 좀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이슈인데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 이런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전기차 관련 주를 일단 한번 눌렀고 완성차 업체까지 같이 같이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지금 단기간에 악재가 좀 쏟아지면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되었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만큼 국내 자동차주 하면 뭐 생각나는 게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부품주까지 넓히면 현대모비스 이 정도죠 이런 종목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게 이슈인데 지금 당장 자동차주리 실적이 나오려면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죠 네 가장 기본이에요 아까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이슈만 엄청 많은데 자동차 하나도 안 팔려 그건 실적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급감을 했다가 최근에는 좀 회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급감할 때 90% 이상까지 판매량이 떨어졌어요 이거 완전 거의 망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현대기아차도 엄청나게 힘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또 기저효과로 인해서 자동차가 잘 판매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괜찮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 아까 강조해 주신 실적이 받쳐줄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빼놓을 수 없겠죠 현대차의 아이오닉5 제가 볼 땐 디자인이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현대기아차 디자인 안 좋다고 되게 욕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기아차 제가 볼 땐 디자인 이제는 좀 무난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괜히 편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외제차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 유명한 디자이너도 많이 섭외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아 마크 앰뷸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변화를 시도하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디자인 문제만 극복을 한다면 국내 자동차주 굳이 저평가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 기아차는 EV6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판매를 좀 이어갈 것 같아요 전기차에 이어서 이제 수소차 수소차 자음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이런 부분들도 넘어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동차주가 성장주가 아니었어요 가치주였어요 PER 한 10배 정도 그렇죠 9배 10배 이랬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가치주가 성장주로 바뀐 겁니다 지금 자동차주의 환경이에요 그러면서 PER도 올라갔고 그만큼 이제 평가되는 가치로 바뀌었어요 이 전기차라는 아까 계속 강조드리는 슈퍼사이클 그 영향이 있겠죠 전기차가 끝이 아니라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렇게 넘어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이제 반등을 시도할 때가 됐다라고 보니까 편안하게 보실 분들은 완성차 업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의 이제 계절 테마는 어떤 걸로 또 가져오셨을까요? 이게 꼭 준비가 같이 한 것처럼 딱 느껴지는데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전기차 관련된 건가요?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점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가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워낙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너무 수급에 안 맞다 보니까 자세히 생산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 마진율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크 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마스크가 가격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마스크를 막 찍은 거예요 그래서 기계 하나당 국산 기계도 사고 중국 기계도 사고 이랬는데 폭락해버렸죠 지금 보니까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하게 투자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좀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투자를 지금 못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원래 만들었던 업체들은 공장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DBIT 같은 경우 주가가 가는 이유가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내용 때문에 가는 거고 해성DS, 해성DS는 지금도 위치 괜찮은 것 같아요 해성DS라든지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가고 있는데 주식에서는 결국은 니즈거든요 전기차 양극화 물질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실적을 폭발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찾는 것도 주식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